3개의 대결을 하시죠 요즘 내가 피티에 들어오는데 형 버티다가 넘겨 아니면 어떻게 해? 왜 피우죠? 버티다가 넘겨 아니면 어떻게 해? 형 여유 부르지 마 빨리 미겨 잠깐만 잠시만요 왜 왜 왜 왜 뭘 잠시만요 혜진이가 잠시만이면 잠시만인 거예요? 아 맞습니다 이거 좀 당겨야 돼 내가 볼 때는 야 쫄려 이길 생각이 있나 봐 당장 계속 주셨잖아 이긴다는 거야 이길 거 같아 어? 형 형 잠깐 암흑으로 먹었어 잠깐 암흑으로 먹었어 양하야 양수게도 아저씨 다리 보자 하차하고 싶어요? 아 엄지 먹는 건 약댕이에요 엄지 먹으세요? 서로 드세요 엄지 먹는 건 약댕이다 엄지 먹는 건 약댕이다 세사 자 자 침낭이랑 같이 한 거야 하나 둘 둘 셋 셋 셋 둘 셋 넌 넌 넌 넌 셋 셋 넌 넌 그렇게도 하지만 어쩌든 잘했어! 기분 너무 좋아! 어떡하냐? 어, 잔바를 벗었는데도 부심하네요! 한 번 더 치는 것 같으시겠네요. 어, 뭐야! 팔꿈이 다 두 개만 해! 뭐야! 아, 무슨 운동을 안 해! 잠깐만, 한 번만 더 볼까요? 야, 이걸 형... 이걸 생각해야 되나 안 다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... 아니, 전환군이 너무 두꺼워! 여기... 여기 알판, 여기 알이 가득 차있잖아요. 야, 근데 이건 못 이긴다. 잡는 순간이 달라. 그냥 빠지시면 돼. 술 산다고 그래, 술 산다고 그래. 배우 소개시켰는데... 좋아하는 여배우 있으세요? 와이프 먼저. 아, 와이프? 형, 그냥 져야겠는데? 지금은 택배 못 들어온다. 알겠습니다. 야, 일자리 걸렸네요, 일자리 걸렸네요. 와, 너무 딱딱해! 악바리, 악바리! 있어! 형, 대한민국 도둑이에요, 형이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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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봐주고 있어! 봐주고 있어! 봐주고 있다고! 뭐야! 왜 이렇게 도와줬다! 야, 자기네! 야, 자기네! 죽여라! 야, 자기네! 야, 자기네! 야, 자기네! 야, 자기네! 아, 힘들어. 아, 너무 멋있어. 아, 너무 멋있어! 우리 다 막 긴장해서 오! 질 수도 있는 거예요, 질 수도 있는 거야. 질 수도 있는 거야. 질 수도 있는 거야. 난 이겼잖아. 라비야. 감독님 나오신다. 아, 감독님 마지막까지 프로의식답게 앵글을 보시고 사실은 50대의 자료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아유, 환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감독님. 네, 카메라 감독님께서는 자전거를 매주 사이클을? 네, 스티클을. 몇 킬로를 타시나요? 한 번 타시나요? 한 번 타세요. 아유! 그러면 최고 멀리 갔을 땐 얼마나 걸리지? 최고 라인드를 한 270kg? 와, 270kg? 발 사이즈 아니지? 뻥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니까. 야, 라오야 너. 너 몸 좋잖아? 야, 너 부모 270이잖아, 너. 아, 근데 이 80은. 아까 제가 한 번 이렇게만 좀 만져봐도 될까? 이렇게 만져보는 OC 좀 알 거 같은데. 이야, 박성아. 여러분. 여러분. 집중해 주십시오. 박빙 형기입니다. 아아 좋아하는 감독님 나이 차이가 거의 W 스코어인데요 자 준비 되셨죠 나이 차이가 거의 2배야 나비야 우리 다리는 강렬으로 2배야죠 덜겁습니다 자 시작 시작 나비야 야 진짜 오기야 나비야 안 돼 나비야 아아 아아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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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대의 나비가 50대의 감독님에게 졌습니다 너 지금 머리가 파르르 달래서 파르르 경제만 내라 파르르 너 방피 지키면 안 보여 우리